제7차 세계물포럼 개막식 행사 도중에 나무로 된 대형 모형이 넘어지는가 하면 외국 귀빈들이 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등 행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제 제7차 세계물포럼 개회식 시작 30분 뒤인 2시 30분 중 조선시대 물시계인 자격루 줄당기기 퍼포먼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정상급 인사들이 무대에 올린 모형과 연결된 줄을 당기는 과정에서 나무와 플라스틱 등으로 된 모형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호원 2명이 무대 위로 뛰어오르고 참석자들이 웅성거리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. 이 때문에 자격루 줄당기기 퍼포먼스는 중단됐고 사회자가 사과하는 안내방송을 두 차례 이상 내보냈습니다. 이에 앞서 개회식 시작 직전에는 외국 장창학급 인사들이 자리를 찾지 못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